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1면에서는 제13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폐막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인 수학여행 상영을 시작으로 7개 부문 23편의 장편, 단편 베리어프리 영화들이 상영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시내토크와 베리어프리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함께 열렸는데요. 한편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내년 11월 베리어프리 영화들과 함께 또다시 관객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장애인신문 3면에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1일 이룸센터에서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연말 청년 포럼을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연말 청년 포럼이 전국 장애, 비장애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년 주도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럼에는 가톨릭대학교 인권위원회 등 총 7개 대학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발표로는 장애 청년을 자발적 미취업을 일컫는 니트족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장애인 정치권 보장, 주거 권리 보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협회는 이번 성과 발표 내용을 포럼 소속단체와 장애 동아리의 이름으로 각 정당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4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캠페인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인데요. 올해는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모금회 참여 방법은 직접 물품을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거나 25개 자치구별로 마련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하면 됩니다. 올해의 모금 목표액은 506억 원으로 모집된 성품은 즉시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금된 성금의 일부는 서울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사업에 쓰이게 되며 남은 금액은 연중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의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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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